국민대 파트에서는 곤충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대립이라는 문제를 만드는 것 그래서 곤충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조금 더 잘 이용하고 그려내고 있는지 형태력 소재들의 쓰임새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능성이거나 장식적 요소들을 조금 많이 이용한 그림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도드라진 것들을 좀 많이 뽑으려고 했고요 대립이라는 제시어를 지향했으면 하는 것은 비슷한 크기의 곤충을 그리는 게 아니라 좀 크기가 다른 곤충 한쪽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 다음에 이거는 거대 시점도 잘 잡고 다이남믹하게 연출력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거보다 약한 동물들 이런 것들은 한 마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나름의 두 개의 접촉하면서 호응의 어떤 이야기의 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대립이다 라고 하면 바라만 보는 것보다 행위를 하거나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접촉하면서 생기는 기능과 물성의 이야기가 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소재들 있죠 가위나 요거나 집게들이 앞부분에서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특징들이 형태의 유사성들을 잘 드러내면서 그리고 있고 기아도형을 좀 최소화시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몸뚱아리까지 막 소재로 했었으면 뭐 이렇게 되면 가위나 이런 걸로 했으면 산만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적 형태의 손 부분들을 여러 형태들을 조합하여서 말이 되게 만드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라고 보면 돼요 아쉬운 것들은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게 세 마리나 그리기는 했는데 얘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조금 더 크게 그리거나 그 다음에 디자인 해석을 조금 더 많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재들을 열심히 잘 그린 장점들은 있고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 거리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 Mia 가위트 보건 고통